.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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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란! 이혜란! 이혜란야! 안 돼, 안 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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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가자! 이렇게 때려면 또 옆에... 곱이 곱이 한 200m 남았을 때 그때가 제일인데 앞으로는 아주 멋진 선수가 될 겁니다. 18.60 수고하셨습니다. 보트 컨트롤은 규정된 배 장비 무게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2인승 같은 경우는 18kg K2 같은 경우 18kg 무게를 측정을 해서 18kg 이상이 되면 문제없이 통과가 되는 거고 18kg 이하가 되면 미달이 되면 실격이 됩니다. 똑같은 무게를 갖고 선수들이 시합 뛸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각 종목마다 정해진 무게가 있어요. 포토피니쉬 카메라가 저쪽 기준선 기준으로 1.1열로 선을 정렬한 후에 캡처 버튼 누르면은 서문에 1초별로 각각 이미지를 찍으면서 여기서 취약을 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10개월 불가능한 부분들도 이걸로 찍으면 다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 된 적은 지금까지 없고요. 정확도도 이거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대안카누연맹은 대안카누연맹은 앞으로 엘리트 스포츠만이 아닌 국민들과 함께하는 생활 스포츠를 생활체육인과 우리 엘리트 선수들을 잘 이렇게 저희들이 믹스를 해서 같이 가는 상생하는 그런 대안카누연맹으로 만드는 게 저희들 단체에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